다날입니다. 매수한 가격은 4,600원이고 비중 20% 매수하셨는데 4,600원에 20% 보겠습니다. 다날이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솔직히 다날이라는 회사는 회사 자체로 본다면 핸드폰 소액결제 사업을 대행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날의 주가가 지난 10월, 11월 올라갔던 이유는 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가상화폐 쪽에서 화폐를 발행했던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은 가상화폐 관련주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다날은 이런 힘으로 봐도 좀 빠져있어요, 힘이. 만약에 그냥 이 기업을 계속 가져가서 수익 손실을 만회하고 또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신다면 저는 지금은 어쨌든 가져가서 본전 회복 또는 수익을 좀이라도 내고 나오는 그 전략이 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수 가격이 아주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건 아니고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진입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날은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4,800원 정도까지 한 번에 반등은 빠져나올 수 있는 반등을 줄 것 같으니까 다날은 소액 결제 쪽도 역시 결국은 경제 회복 신호가 오면 실적 회복이 나타나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4,800원 목표 주가 드리고 올라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